레드우드와 초원 그 사이를 흐르는 넓은 맑은 강 내가 말이라면 여기서 뛰어놀텐데 내가 말이라면 진짜 이 초원을 달리고 싶을텐데 한마리도 안보이지? 고랩 한마리만 찾읍시다 뭐야? 스태미노 안차 스태미노 계속 줄어요 이제 이 방법으로 얘 스태미노 안차 무조건 착륙해야돼 그니까 스태미노가 주는데요 이상하게 패치가 됐네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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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플리카라는 게임 해보세요 재밌어요 착륙을 해야지만 이제 스태미노가 차요 아주 개그지같이 변했다 날 때 스태미노 쭈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쭈는 걸로 이번에 바뀌었는데 앉아있어도 차오르는 건 지금 겁나 느려졌어요 환장해 아 그 제작진 미쳤나봐 진짜 푸테를 타는 이유가 빨라서인데 이제 퇴물이네 스태미노는 조르고 스태미노 겁나 빨리 떨어지고 차오르지도 않고 진짜 아크가 절망의 길을 가는구나 아 나 이거 날동물 자체가 방송에 이제 써먹을 수가 없는 상태고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 이걸로 지금 말을 고렙을 찾아 등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 찾는 거 오늘 포기입니다 2버튼 야이씨 방해하지마 임마 실험하고 있잖아 넌 죽었다 나한테 자비를 좀 구하지 말아라 와 내가 빌듬도 넣어먹은 것 같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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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오토마우스가 안 됐는데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영문 2버튼을 누르면은 하나씩밖에 안 먹네 다블클릭하면 넘어오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건 한 개씩 넘어가고 아 얘네 왜 이러니 오토마우스 이제 안 돼 이제 오토마우스도 안 돼요 나 이거 일일이 먹여야 돼 미치겠다 나 오토마우스 믿고 이제 저기 PVP에서 상대방 센트리건 털러 갈 때 꺼부기 테이밍 이제 안 하려고 했거든요 맥스 만렙을 테이밍을 해서 올피를 찍은 다음에 걔로 센트리건 총알 빼면서 인벤 열구성 오토마우스로 이거 계속 먹이면서 피 채우면서 그렇게 버틸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내 꿈이 아예 안 되네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방식이었는데 야 손가락 아파 아 미치겠다 아니 여자 펜트를 훔쳐 그럼 남자 펜트를 훔치십니까 훔치려면 여자 걸 훔쳐야지 이분들 채팅 왜 이럴까 아씨 방을 띵겼잖아 남자 펜트를 훔쳐서 뭐해요 이분들 갑자기 채팅 왜 이래 나쁜 음마가 껬네 음마는 음란마귀죠 이분들 왜 이럴까 어리신 분들이 짱짱냥 이제 중학생 됐다고 그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오늘 만우절이라 그래요 만우절 특집 변태되셨나요 미치겠네 이제 오토마우스 믿고선 육식타고선 난리도 못 치겠네요 파쿠로 파쿠로 안 쫓아오지 깨진 것도 표현하는 방식이 바뀌었죠 근데 수료 어떻게 해 이 버튼 아닌데 다블클릭하면 넘어오고 자 이거 수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우스 우클릭 아 마우스 우클릭 야씨 아크야 진짜 미쳤냐 왜 이따구로 벗겨 울화통 터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아이 버튼 두 번 눌러야 돼 아 진짜 와 암걸린다 하아 아크 응 아크 제작진 이거 할 때 술 먹으면서 만들었나 꼭 맞았나 암컷 맞죠 리스트로 오케이 역시 테이밍 비율은 못 봐야 돼 저거 어디로 가 야야야야 너 어디 가니 아까 말도 나랑 반대 방향으로 한참 뛰어가다 유턴하더니 가지마 임마 너는 지금부터 집에 와서 알을 엄청나게 싸지를 꺼낸다 넌 알 낳는 기계야 야 우리 주머니 사자야 애기는 왜 얘 걸로 키보를 만들어 달라고 하지 결국 테이밍 했죠 집에 가자논 와 고래 얘 89 플러스 레벨을 많이 먹었죠 플러스 레벨 얘는 왜 알 표시 안 떠 너 왜 알 표시 안 뜨니 딴 애들 다 뜨는데 아 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 야 싸질러 싸질러 야 싸질러 알 싸질러 알 많이 낳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너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냥 체력이나 찍어줄게 패시브 야 빨리 싸질러 니알 필요해 새끼는 가기인만 되지 보너스 레벨 없어요 프라이밀 만들러 갑시다 밥 줘요 아 제 뱃속 아 그래요 우선 알 좀 싸줄래 야씨 밥내 밥내 잠깐만 어우 힘들었다 하룻밤이 이렇게 길단 말인가 아 밥 줘야지 똥 싸다가 알을 싸는 거예요 저항 안하면 휘파람 불러요 휘파람 부르면 주변에 있는 그 육식공룡들까지 다 패십으로 변하기 때문에 안 돼요 일일이 바꿔줘야 돼 새같은 거 둘리엄마 둘리엄마 어? 아까는 프라잉 겁나 안 주더니 이렇게 하니까 많이 주네 파라쏘아리 아르헨도 주지 지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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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도 스태미나 그지같이 찰라나? 거참 씨 원래 이 속도를 찾나요? 나 다행히 그 육지 육상공룡들은 좀 너프 좀 안 먹었으면 좋겠어 새끼들은 그냥 밥만 먹이상 애들이 뭐 놀아달라고 하고 뭐 간식 달라고 하고 이러잖아요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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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거워 무거워 쭈욱 됐어 아까워 무거워요? 이거 원하시는 거세요? 새끼는 밤낮 안 주면 죽어요 야 씨 랩트 왜 미쳤나 왜 나한테 덤벼? 새끼 뱃속에 밥 많아요 새끼 뱃속에 밥 많아요 이렇게 물을까 더 와서 갈자 뭐 이 정도의 프라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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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푸 프라임 프라임 이 정도 빼고요 육포를 만들려면 아까 피버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여기 여기 쭉 봐가지고 피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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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봤고요 이러고 시간이 지나면 육포가 나온다고요 기가 하울링 멋있었어요 꽉꽉 채웠습니다 안 굶어 죽어요 간식을 먹고 싶어합니다 영분해 놓고 먹여주세요 키블 리스트로 사우루스 알 아예 밥 줘야지 맘무스가 안 보이니? 이딴거 버리고 이런걸 주는거는 예의가 아니야 얘 어디갔어 그러면 얘를 강제로 먹이면 알을 더 싸지 않을까요 아이템 많이 5,000개 묶는 모드 있는데 그거 설치하세요 그럼 너무 사기성이 아닐까 싶 지 않을까요 얘를 강제로 먹으면 좀 빨리 싸지 않을까 이 버튼 얘 푸드 푸드 차네 이 버튼으로 먹여야 되네 그냥 싸요 야 좀 싸질러봐 이게 아니잖아 쟤 어우 제발 니 알이 필요해 니 알이 필요해 우리 애기가 니 알 먹고 싶대 니 새끼 먹고 싶대 육식공룡들 이제 고기 먹여도 피 안차요 아까 차던데? 차던데요? 가자 나 밥 좀 먹고 밥 좀 먹고 절반 갖고 오고 차던데요? 가자 그냥 얘 지금 만피죠 아이 몇 번을 싸니 해볼게요 야 테르치는 나 좀 때려줘 나 좀 괴롭혀줘 아 얘한테 맞으면 나한테 데미지 들어온다 아이씨 야 이제 때리란 말 치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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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마 아까 너 때문에 철가 깨진 거 수리하고 왔단 말이야 야 임마 때리지마 때리지마 트리케알로 부하 가능 되겠죠 지금 얘 헬스 5540이거든요 차는데? 차잖아요 피차잖아요 아 이분들 오늘 마늘절이라고 자꾸 이상한 정보 뿌려요 피찹니다 스코치 와이버는 이속이 돼요 야 아크 제작전 이거 답답하면 스코치 넘어오라고 스코치 유류 DLG사라고 지금 이 떡으로 만들어 놓은건가? 아 나 어이없네 야 너 좀 싸질루라고 임마 똥만 싸지 말고 알을 싸라고 알을 앙컷 맞잖아 말인가? 뭐야 이거? 성장기 여기 여기 왜 나와있니? 반항을 꿈꾸는 나이긴 아는데 왜 가출하니? 진짜 걸핏하면 가출해요 이 꼬맹이 너 이리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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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항하나 리스트로사우루스 알 야 알 좀 싸라 제발 똥 말고 알 싸라고 알 우리 애기가 네 알을 먹고 싶어해 넌 우선 좀 들어와 못 들어와? 야 니가 못 들어오면 내가 못 나가 나간다 나간다 거기 있어 거기 있어 하고 지금 웃긴 게 얘가 썩고 있어 이것도 지금 33초 남았죠? 프라임이랑 이거 피보 집어넣으면 진짜 이거 프라임 뭐라고 해야되지? 육포? 나오는 거 맞아요? 맨날 라미집 털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육포만 먹어봐가지고 만드는 걸 지금 처음 해보는데 다 썩고 있는데? 지금 이거를 이렇게 모은다고 해서 시간이 늘어나는 거 아닐 거 아니야 여기 늘어나나? 안 섞이는데? 안 섞이는데? 왜 3에 1을 넣었는데 4가 안 돼? 지금 싹 썩었죠? 2씩 줄었죠? 2로 변했죠? 방금 들어온 거 어디로 갔니? 오 아 이렇게 나눠가지고 계속 만들어야 되나? 아우 귀찮아 이렇게 일일이 채워야돼? 이렇게 해야지만 된단 말인가? 이렇게 해야지만 된단 말인가? 22분 남았는데 22분 남았는데 지금 저거 육포가 안 만들어지는 게 내 생고기 나와서 그런가? 군고기 나와야되나? 아이고야 20분 남았는데 아이고야 제발 끊기지 말아요 우선 다섯 개만 구워요 이거면 되겠죠 넣고 잠만 하고 여기 인벤 여기 세 개까지 굵은 선으로 들어와 있는데 빈 공간 뭐 보기 좋으라고 만든 건가 전에처럼 여기 세 칸만 딱 땄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 헷갈리기만 되구나 프라임 히트 이걸로 유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다섯 개만 집어넣고선 익은 고기는 시간이 7시간 9분 훨씬 길죠 익은 고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여기 익은 이거는 왜 그게 안될까요 거신가 이거 육포 다섯 개만 채 봐요 만들 때 계속 좌클릭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일일이 일일이 클릭 우클릭을 하니까 여기 뜨네요 266개 여기 수량도 내가 정할 수가 있고 아우 시끄러워 100개씩만 아닌데 1개씩 만드는데요 아 100개씩 들어가는구나 주문이 이렇게 하면 되네요 테라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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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프라임 구운거였어요? 육포가 아니라? 내가 프라이머로 언제 구웠지? 근데 이거 진짜 아 피버가 안 줄었네 이게 육포가 나오긴 해요? 저거 다 썩는 분위기인데? 다 썩는 분위기에요 지금 이제 육포 아니에요? 테라보드 이속은 안 건드린 듯 걔도 새구만 테라보드 이속은 왜 안 건드려 아 나 이거 진짜 이속 준게 만우절 특집인 줄 알았는데 영원히 이럴 것 같아 피버는 왜 넣어놓습니까? 피버 넣어야 된다던데요? 오일까지 넣어야 돼요? 뭐뭐 만들어야 돼요? 육포 만들려면? 고기 넣고 오일 스파크 파우더 요리댄 프라임? 아 어저께 사람들 잘못된 정보 줘가지고 오일 오일도 뭐 여러개 들어가야되나? 인벤토리 오일 없다 오일 없다 오일 하나만 있으면 되나? 오일캐럿 설상까지 언제 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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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까지 만우적을 거짓말하고 간거야? 아 나 나 곡괭기도 없다 바다에도 많아요 근데 나 바다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 저기 끝에 보다 없네 세 번째 여기 있죠 아우 불편해 불편해 스테라로 씨 돌리면 그나마 빠른데 아 얘네 스테미노 조로 됐는데 그거 돌면서 언제가 심해공법 쯤 금 간의사의 말도 좀 찾아요 제가 지금 말 제대로 테이밍 해보려고 테이밍 배율을 5배율로 줄여놨거든요 말도 오늘 제대로 테이밍 방법 좀 익혀봐요 말로 나왔고 야 진짜 이 속도로 언제 가냐 야 이 조로를 타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자 오일이 어디 있을까 뭐 흑진주 먹이는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여기 내 개인서버라 테이밍 배율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포킨주를 찾는게 어렵지 야이씨 오일 왜 이리 안보여 왼쪽으로 뭐야 거북이야? 너 정체가 뭐니 아 저 저 저 갈매기 거북이나 그런 놈 타고 크라킨 찾아간 다음에 크라킨이 거북이 같이 피 많은 놈을 촉수로 잡으면 내려서 입으로 가서 영버튼에 흑진주 필요 크라켄은 내꺼 상전모드로 흑진주 사면돼요 상전모드로 흑진주 사면돼요 저 상전모드도 안깔았습니다 생전게임에 상전모드는 좀 안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일 거기 없어요 여기 조금만 지나가면 있어요 크라킨 테이밍 방법 준비물 재물 저항 X 흑진주 500에서 150 아까 누군 300개 먹으면 된다는데 크라킨 다리에 재물을 가져다 놓고 공격할때 입에 흑진주를 0번에 놓고 먹기면 끝 상전모드로 흑진주 상전모드님 어서와요 오늘 시작한지 한 20분 됐나요 흑진주는 안무나이트로 잡으면 몇프로 확률로 흑진주가 나와요 안무나이트도 업데이트된 후에 한 번도 못봤어요 방금 계셨던 곳에는 오일이 없었잖아요 아뇨 나 여기 오려고 했었어요 나 여기 오려고 했었어요 원래 야 피가 힘껏 봐 야 빨리 쪄야되겠다 생긴 넣으면 살려줄게 야 씨 벌써 3분 1 넘게 꺾었어 거의 반피어 조이님도 안녕하세요 아 원래 계셨나 조이님 야 뛰어뛰어 몸에 열나게 뛰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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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야 씨 죽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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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벨에 따라 두세 번 먹어요 한 개 50개 먹어요 금방 끝나겠네 흑진주가 없다는게 문제죠 딱 반피어 살수있어 살수있어 가자 됐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.